난 지금이 즐겁다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걸을 거야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옆을 걸을 수는 없어 그리고 인간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인간과 함께 싸울 거야 조금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이 세계에 필요한 괴물이 되고 싶어 이렇게 두는다 이 순간은 굉장히 큰 이상이네요 그리고 이 순간은 스스로 그녀가 도착할 수 있는 위자입니다 제가 이 순간은 스스로 그녀를 erzählt 그래서 분들은 사과를 줄내야 된다 boon 그 지금 사과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있음을 비 dass스스로 그녀를 숙일할 수 없은데 마스프레스 테이킷 마스프레스